예 왜 폭주를 하시나요? 그러시잖아요? 시발 간지 존나하며 왜 하네요? 시발 존까 개세기 왜가 시발 경찰 존까 태줄 거 없어 이게 시발 달려야돼 달려 폭주 무조건 뛰야돼요 폭주 건강에도 존나 좋아요 시발 예 뉴스에서는 그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러는데 시발 유튜브 영상 몇 개 가져온다고 기자냐? 시발 전부 다 문제예요 경찰이 쫓아와서 존 같은 거예요 폭주를 시발 그냥 뛰어도 되는 거예요 폭주 최고! 폭주 왕전 최고! 폭주야 세상 최고야 시발 폭주 다 뛰어! 폭주 뛰어! 대가리 나 박살래!